DMT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입니다. DMT는 2022년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50% 상승한 만 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대비 약 15.1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4월 8일만 4,2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0월 1일 2,5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15일 1,24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1월 2일 5,930 사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DMT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14.0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7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5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5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6일 가장 많은 10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45%에서 약 9.94%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7월 28일 약 12.1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월 11일 약 8.4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22억원이며 2015년 1078억 대비 약 마이너스 79.36%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48억원으로 2015년 46억 대비 약 마이너스 204.6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1.69%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9억원으로 2015년 54억 대비 약 마이너스 172.1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7.52%입니다. DMT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3.79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8.1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13.7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75배이며 지난 2016년 1.95배에 비해 약 143.16%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7.05% ROE는 마이너스 14.05%입니다. DMT의 시가 총액은 1,317억 9,15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32위 코스닥 종목 기준 769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33위입니다. 매출액은 222억 5,6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3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43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6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8억 2,69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5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27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59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9억 1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79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02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56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